루저인데 아까 베베도 그렇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요 루저의 반응이 진짜 엄청납니다 루저가 직접 경험담이라고 하던데 본인이 루저라고 생각이 될 때가 혹시 있는지 저는 글쎄요 뭔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중분들이나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저희 나이치고 굉장히 성공한 친구들이고 대성공이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저희가 느끼는 또 이런 뭔가 감정들은 같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도쿄오돔에서 공연을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하루에 뭐 한 5만에서 6만 정도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결국 다 호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거기서 오는 이상한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끝나고 되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막 파티도 하고 화려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고